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1월 22일 화요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빌리뽀서 1장 21에서 24절과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에서 18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주와 함께 있기를 기대했는가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며 예수님께서 제림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죽음조차도 구세주 그리고 주님께 속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막을 수 없었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망이나 생명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이미 죽은 신자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제림의 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깨우셔서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바울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그의 바람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그가 죽은 후에 자신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 몸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성경절에서 바울은 문제 가득한 현재의 삶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말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제림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 간격은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바울이 죽음과 동시에 하늘로 가리라고 기대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는 제림의 때까지 자신의 상급을 받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바울은 죽음 후에 자신이 알게 될 바로 다음의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이며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성경의 기자들이 때로 긴 시간을 두고 떨어져 있는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언급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는 것보다 죽기를 더 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야지만 마침내 자신이 겪고 있던 모든 문제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제림의 때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바울은 죽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교훈입니다 바울은 죽음 직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림의 때 자신을 위해 준비된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묵상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차라리 죽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경험이 바울이 빌리뽀서에서 한 말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적용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복된 휴식이 되는 의인의 죽음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은 침묵 중에 있다 그들은 해 아래 서행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피곤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휴식이 아닌가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길거나 짧거나 간에 단지 일순간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 영광스러운 불멸을 입을 것이다 각시대의 대생투 551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때로 인생의 고통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처럼 저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함으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회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